안녕하세요. 유한타 증권에서 스몰캡을 담당하고 있는 권명준입니다. 이번에는 금일 발간한 로보티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티즈에 대한 설명이 앞서 로봇 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이 굉장히 빠르게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기능도 올라가고 관련돼서 연결할 수 있는 요소들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서 로봇 산업 역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구조인데요. 인구 감소, 고령화, 최저임금 상승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와 현재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제조업 기반의 산업들이 메인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점들은 로봇 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코로나19가 로봇 산업의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사람과의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되었기 때문에 이는 비대면 방식에 대한 생활 패턴이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무인 편의점, 셀프 계산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도 광위로 봤을 때는 로봇에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로봇 산업이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로봇티즈가 주력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서비스 로봇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서비스 로봇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미국을 비롯해서 해외에서 이미 활발한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 역시 로봇 산업, 서비스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령화 인구 감소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국내 같은 경우에 한국의 경우에 자영업자의 전체 비중이 취업자의 20%가 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전체 자영업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고용이 없는 자영업자들의 비중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로봇이 성장할 수 있는 테스트하기 좋은 테스트웨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로봇티즈의 성장 포인트 첫 번째는 실내 자율주행을 하는 집게미라는 제품입니다. 아마도 식당에서 실내 자율주행을 하는 로봇들을 아마 보실 수 있으실 건데요. 국내에 들어와 있는 대부분의 제품들은 중국산 제품들이 주로 깔려 있습니다. 이들 제품들은 단순한 이동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로봇티즈의 집게미는 층간 이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두 개의 층, 세 개의 층도 동시에 움직일 수가 있고요. 한국의 경우에 오피스의 경우 특히 다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 기존에 중국산 로봇을 쓸 경우에는 층마다 배치를 해야 된다는 장점을 해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현재 올해 100대 정도를 호텔 향으로 집게미를 납품할 예정을 가지고 있고요. 내년에 1000대, 2024년에는 3000대까지 누적으로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올해 하반기에 판매되는 상황과 판매 이후의 레퍼런스를 확인해 보면 이 회사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실외 자율주행을 하는 일개미라는 제품인데요. 아마도 뜻밖의 예정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은 이서진과 윤여정 씨가 TV에서 자동차를 타고 이동할 때 LA 시내를 이동하고 있는 자율주행 로봇을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이와 같은 제품들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법적으로 해결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로봇이지는 해외 쪽으로 먼저 트라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 물류센터 기업과 1차 테스트를 마친 상황이고요. 올해 하반기 때는 2차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테스트들이 더 있을 수는 있겠지만 2차 테스트까지 마친다고 하면 해외 진출할 때 훨씬 더 가시적인 상황으로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에서는 법적으로 아직 좀 풀려가야 될 문제가 있겠지만 국내에서도 실외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관련된 법들이 해소가 될 때 로봇이지는 주문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로봇이지의 지분을 8% 이상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LG전자인데요. LG전자는 최근 5년간 로봇에 대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클로이라는 제품도 가지고 있고요. 운송 로봇에 기반했던 제품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로봇이지에 앞서 말씀드린 집계미, 일계미와 제품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LG전자가 로봇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면 할수록 로봇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하면 할수록 로봇이지와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아직 많은 가시성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호텔 향으로 집계미 로봇, 실내 자율주행 로봇이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에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